2, 2, 3 2, 3 2, 3 오빠! 어? 어? 안녕하세요, 오빠 저 부탁이 있는데요 꼭 들어주실 거죠? 아, 왜 그 복감에서 인신이 안 나잖아요 최하 현지 듀엣 추가해서 큐시트 확정했으니까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너희 안무 있잖아 톤 다운 좀 해 뭘 그렇게 끈적거리게 해 부자연스러워 실장님! 하지마라 현지야 손 내려요 너 말하지마 듣기만 해 일어수지마 저희 듀엣 퍼포먼스 포기하겠습니다 또 왜 변덕이야 또 왜 왜 왜 아니 방금 부자연스럽다고 하셨잖아요 역시 그만두는게 좋겠다 그래? 진짜로? 최하야 현지 진짜 말 맞아? 네 그래 뭐 그렇게 잘 됐네 아니 너무 짧아서 구성비가 별로예요 대신 훨씬 좋은 카드가 있습니다 하지마라 바로 제나언니랑 지한오빠가 하면 훨씬 자연스럽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급받은 꽃팔자 와우 야 오현지 뭐하는거야 빨리 들어와 지한오빠는 어떻게 생각해? 괜찮은거 같은데? 들으셨죠? 으아악 진짜 아 미안 아 미안 너무 야 너희들 미안하네 야 현지야 내 회사 그만 줄게 큰일워 아.. 해외 의향의 감사합니다.